안녕! 우리 1학년, 2학년 친구들 남혜영입니다. 선생님이 오늘은 촬영을 하기 위해서 메가스터디 본사에 도착을 했어요. 스튜디오에. 보시면은 이렇게 메가스터디 본사 스튜디오고요. 오늘 선생님 촬영을 해주실 피디님이에요. 안녕! 피디님이고요. 선생님이 배정받은 스튜디오는 몇 번일까? 보시면 6번입니다. 스튜디오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먼저 강의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. 그래서 강의가 시작되기 지금 몇 분 전이거든요. 카메라 세팅도 다 되어 있고, 보시면 카메라 세팅도 다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칠판에 판서 선생님이 먼저 해놓는 편이라 칠판에 판서까지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바로 몇 분 후에 큐! 네, 촬영이 들어갈 거예요.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촬영을 하는지, 촬영 전에는 도대체 뭘 하는지, 자, 그런 부분을 소소한 부분을 좀 이렇게 셀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입운동을 좀 해요. 굉장히 한 뭐 2시간, 3시간, 4시간 계속 좀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입운동을 무엇으로 하느냐? 짜잔! 네, 젤리로 한답니다. 젤리로 입운동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, 필수죠? 아이스 아메리카노, 정신이 팍 집중이 되는 아주 쓴맛, 아주 쓴맛, 정신이 팍 집중이 됩니다. 자, 정신 집중을 시키고, 그리고 이제 제가 판서를 많이 하다 보니 어깨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. 수업을 하다 보면은 내 팔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. 너무 어깨가 아파서. 그리고 그 전에 빠바빠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어깨 운동이라든지 뭔가 몸 운동, 몸 운동을 좀 하면서 신나는 음악도 듣고, 그래서 이제 기분도 좀 업 시키고 자, 몸도 좀 풀고,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큐 해서 이제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. 자, 쌤이 이렇게 온라인 촬영을 하기 전에 자, 이런 준비들을 해요. 우리 친구들한테 쌤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죠. 하기 싫은 부분도 있고, 그리고 또 진짜 지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기왕에 내가 해야 될 것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기면서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,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도 그렇게 좀 즐겁게, 신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쌤이 이제 바로 촬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.